1차. 2차. 2차기. 오. 오. 오, 오, 오. 저희는 괜찮습니다. 그럼요. 세 발인데. 기절 좀 하고. 살짝 때려도 돼, 나는. 안 아파. 내가 알아서 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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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강포트였다. 역시. 1번째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 배워본 적은 없죠? 태권도가 가봤습니다. 태권도? 얼마나? 노란띠였는데. 노란띠? 노란띠. 우패. 우패의 재앙입니다. 우패? 네. 한 번도 싸우본 적이 없어서. 오, 우패지. 우패지, 우패지. 저본 적이 없. 싸움을 안 하니까. 진짜 배우면 좋은 게 호신술적인 느낌으로 봐도 불의의 이런 거 봤을 때 할 줄 알아야지. 좋죠, 좋죠. 강해야지 공격을 안 당해요. 술자리에서 암흑 하자. 나 보고 딴 데로 하더라고. 진짜. 나는 그래서 나한테 12월 온 적 한 번도 없어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신감을 넣어드릴게요. 아, 좋아요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선배님들이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십시오.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팀 X 건 김동현 감독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팀 X 건 이정원 감독입니다. 네. 저는 팀 X가 조남진 관장입니다. 아, 네. 조남진. 아, 네. 30대, 20대. 이렇게 되면. 한번 보겠습니다. 진지하게 100% 다 때려보세요. 펀치머신 밖에 때려본 적이 없어서. 펀치머신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럼 진짜 때려서 맞춰보세요. 어딜 때려야 되죠? 얼굴. 이런 데 맞으면 기절. 오른쪽은 여기 간이 있어서 여기 맞으면 숨을 못 쉬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허벅지 같은데. 여기를 차서 상대를 끝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하지만 여기를 차서 신경 쓰이게 하고 위로 가는 거예요.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. 바다를 또 오는 거. 이런 거구나.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대를 KO시키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지면에 붙어 있어야 틀어서 KO가 나오는 거예요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렐리? 좋습니다. 렐리? 오케이. 파이프. 진짜 그냥 진지하게 한번 때려보세요. 방어만 하니까. 좋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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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도 때리고. 여기 때리고. 때리고. 도망가니 말고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거 처음 보는 스타일이에요. 아니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당황했어, 당황했어. 오우, 계도가. 아니, 보통은 여기서 때려야 되는데. 아니, 이게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니, 이게. 이걸 못 때리겠어. 아니, 이게 얘를 더 비참하게 만들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냥 쪼는 거 같잖아요. 네, 때려주세요? 여기 이렇게 뜨는데?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? 때려보세요. 진짜. 아, 안 보여줘요. 아니, 때려 때려. 때려봐. 때려봐? 어. 때리라고요. 아, 정말. 아니, 장난하지 말고. 아니, 격투기에서 이게 탠는 상태라고. 아, 펀치로 또. 아, 죄송합니다. 둘이자, 둘이자, 둘이자.